그래서 꼴찌, 골드찬, 오케이, 갑니다. 지금 예상 후보가 누구인가요? 예상 후보가 판사 아니면 형사인데. 형사인데. 원샷도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의 찬스입니다. 지금 저의 찬스입니다. 저 당당한 방법이 있었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기대하며 골등 보여주세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이게 뭐야, 이거. 되게 남들 쳐다보고 있어. 나 진짜 난 줄 알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태계 씨는 옆에서 숭고 안 쉬고 있었어요. 난 줄 알았는데. 준비하고 있었어요. 흔연이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근데 너무 죄송한데 어떡하지? 이거 제 뒤에 옆에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저 혹시 따로 가져오고 써도 되나요? 써도 돼요. 똑같이 돼요. 오케이, 써도 됩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이거 코인 노래방에 억지로 들어온 것 같아. 다 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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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신기하다! 건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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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졌다! 역시! 역시! 아니 근데 내가 쓴 거 거의 다 맞잖아! 쓴 게 거의 다 맞았어! 아니야!x2 아니야? 아니야!x2 일단은 동현 씨가 들었으니까 바람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 적은 그래, 아는 데가 진짜 안 들고요! 네! 그 뒤에 전활도 해야 할까? 또? 또! 아! 전활도! 전활도! 아! 활도! 그거를 잡았어요! 아! 활도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랫줄 다 맞아요! 아! 아랫줄은 다 맞고! 다 맞죠! 아니 아랫줄에 전부 이진 않을까? 전부 이진 않을까? 아! 오! 접근 중! 저는 다르게 들었습니다! 네! 제 거 봤어 한 번 띄워주세요! 킬리바스마 오픈! 됐다 됐다! 근데 앞에 진짜 그래 다음에는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밑에 내용이 좀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잘 봤을 때 시작이... 전부이지 말이 이상해! 근데... 근데 저도 진을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금지된 사랑이잖아! 네! 그러니까 잘못된 시작에... 전부... 가야 되지 않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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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오! 지금 본인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약간 잘못된 시작이 전부이진 않을까? 뭔가 조금 말이 좀... 저 정도예요! 네! 저희 팀 에이스가 저 정도 제일 잘하셔서... 이 뒷줄은 이렇게 되면 진짜 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밑에 줄은 이렇게 되면 글자수 딱 맞아떨어지면서 위에는 그러면 동현 씨 의견 들어갑니까? 전화를 또 안 들었어! 전 전화를... 전화 룰루 들었어요? 전화 룰루 다 들으셨다니! 자! 해보죠! 출발해보죠! 자! 엘리트 판사! 하석진 판사님! 이야! 진짜! 너무 속삭여! 뭔가... 여기 앞에 자극적인 뭔가가 나올 것 같아! 전부이진 않을까? 아... 갑니다! 변동없으면 가요! 용준 씨의 매력적인 보이스컬러로! 불러! 주세요! 음... 음정은지 모르겠어요! 작곡하셔도 돼요!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도 돼요! 전화를 해야 할까? 잘못된 실내입에 적흥사님 다! 정황화되다! 정황화되서! 정황화에 치열할까? 정황화에 치열할까? 눈물지 않을까? 하하하하 다릅니다! 결과! 오픈! 아... 아쉽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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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아... 흥분하고 고이고 실패가 떴습니다 어디가 떨렸지? 형사판사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덤앤더버같다 덤앤더버같다 뻥튀기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형제니까요 진짜 놀토뻥튀기